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비닐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오후 9시 40분이고요. 아, 이번엔 저걸 해보자. 응? 저거 저거. 세대가리. 응? 세대가리 있잖아요. 응? 아지르 아지르. 저걸 해야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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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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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오음 음오음 음오 음 음 음 음 자, 빨리 좀 해 제라스 싫어 싫어, 아지르 하고 싶다 립은? 립은 괜찮은데? 아아하 아지르하지 레넥톤 하자 레넥톤도 재밌어 보인다 황 fame 하익 와바 슈리마요 너의 황제가 돌아왔다 슈리마요 너의 황제가 돌아왔다 여그를 해 마라 가자 여그 여그 아지르 띠달이네 쩝 쩝 쩝 으응 괜찮아아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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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 열라 침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노우 가 갑시다 어 잠캔.... 아까 생각한게 결국 이뤄질꺼같애 아 예전에 그 초토화 그거 나오면 좋겠다 초토화도 재밌었는데 솔직히 어? 조금 적응하는데 어렵긴 했는데 결국 재밌는데 초토화도 응? 초토화 다시 나오면 좋겠어요 아 예전에 그 초토화 다시 나오면 좋겠어요 아 예전에 그 초토화 다시 나오면 좋겠어요 달아나버릴 까아아 음 니 역시 나의 마법의 주문이야 그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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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 야옹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으음 날 가두어둘 순 없어, 소완사 야옹 서로 잠시 시키고 아 재밌다 아 재밌다 등치도 커가지고 아 등치도 커 잘 맞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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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찾아서 달립니다 달립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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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들어갈까? 애들 들어갈까? 애들 전부 헬로 달려줘요 달려줘요 어메 2단으로 먹을 줄 몰랐다 겁나 무섭네 아 패시브도 중첩 대 어허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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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빨리 내렸다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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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음.. 음.. 왜 이렇게 탈락탈락하면서 안맞지 그게 아아 싸움이 난 못먹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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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태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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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우리 아무도 정글을 안돼네? 정글을 먹어야죠? 어이? 흠 W가 쿨이 짧네 이게 W가 생각보다 이게 쿨이 짧네 나 먹었니? 보고봤던 맛없다 얍! 앗, 쩌쩌거 어? 비판 그냥 이긴거 같은데? 아... 아... 이길 못듯하면 혼도 이기질 못했지? 이걸 그냥 후거폼으로 정글 돌아오면 되겠다 으으으음.... ㅎㅎㅎㅎ 어? 이거 그냥 정글 돌아와도 나쁘지 않네, 이거 도저히 말할 수 없소 와아 이 색깔 더 이상해 루엘이 나 창을 못던지 창을 못던지지? 아 참캔지 쟤넨 저거 뭐지? 패시브라이야나 저거 껌은 피덩이 뭐라이야나 저거 방호막 대는거 나중에 그쵸? 저것때문에 피가 다는건지 안단지 모르겠는데 호잇 호잇 야 잠시만 나 날아! 날아! 어휴 위협했어 나 바다가 없어 호잇 하아 저런 애들한테 죽다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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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허빌 わ아n 호잇 으음~~~ 으음~~ 으음~~~ 어옹 mio